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좋거든요.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제 삶에서 기억될 일일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연습생 때 회사에서는 되게 현실적으로 정말 키가 되게 커가지고 모델처럼 멋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막 그렇다고 되게 예쁘지도 않고 너네는 그냥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이걸로 너네는 승부를 봐야겠다. 이런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마마무 축하드립니다. 마마무 축하드립니다. 마마무 축하드립니다. 우리 사이 미안해 늘 받기만 해서 고마워 드리고 사랑해 좋은 하루 명도 그대 말 이용해 정신이 안은 깨단만 약속하게 나도 언제나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